오, 벌써 한 25분 켜지자마자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빨리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빨리 들어오세요. 시간이, 시작 시간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연두하이 날려주시는 진로오피처인님 감사합니다. 투하. 이거 공식인사로 해야 될까봐요. 저 진지하게 회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30분 됐어요. 저희 오늘도 시간을 맞춰가지고 온라인 클래스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쉽고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는 온라인 우리맛 클래스 진행하고 있는 최민재입니다. 저희가 5월 첫째 주부터 온라인 클래스를 시작을 했는데 벌써 6월이 됐어요. 6월입니다. 지금 4번 정도 방송을 했는데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고 되게 긴장을 많이 했지만 또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 조금 쉴 수가 있더라도 앞으로 얘네 얼마나 더 나아지나 얼마나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하나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진행할 연구원 소개해드릴게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만 연구팀 김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연님이랑 같이 연구를 활용해서 냉국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더울 때 밥상에서 즐길 수 있는 냉국을 만드는 클래스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 전에 오늘도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죠. 지난주와 동일하게 지금부터 저희 클래스 하나 화면 캡처하셔가지고요. 빨리 캡처하세요. 빨리 얼굴 안 보일 때. 네 캡처하셔가지고 인스타그램 연두코리아로 오늘 밤 12시까지 DM 보내주시면 다섯 분 선정해서 앞에 보이는 연두 2종. 연두순이랑 연두청양초 2종을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수연님이랑 바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 텐데 평소에 저희가 클래스 진행을 할 때 메뉴 소개해드리고 재료를 먼저 소개를 드리는데 오늘 재료 소개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냉국의 포인트를 먼저 알려드리기 위해서 먼저 냉국을 시원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냉국물을 먼저 만들 거예요. 그래서 먼저 냉국물 만드는 걸 알려드리면 냉국에서 제일 중요한 그렇죠. 냉국물을 만들기가 사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냉국 만들 때 간을 조금만 좁게 하면 싱겁고 또 조금 더 넣으면 너무 과한 것 같고 해서 그 비율 맞추는 걸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연두를 이용한 연두 만능 새콤 냉국 공식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물을 두 컵 넣을 건데 네. 기량은 종이컵으로 하면 되나요? 아. 종이컵이 제일 간편한 것 같습니다. 네. 물이 한 200ml 정도 필요한데요. 평소에 주변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종이컵으로 두 컵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두 한 스푼을 넣어줄게요. 네. 연두 하나 DM을 보내는가요 하셨는데 DM으로 캡처하신 화면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설탕 한 스푼 넣어줄게요. 네. 설탕 하나 넣어주시고 그리고 식초 세 스푼 식초 세 개 네. 물 200ml에 연두 하나 설탕 하나 식초 세 개 이렇게 하면 너무 끝인가요? 끝입니다. 완전 간단한 것 같아요. 네. 여름이니 불 안 쓰는 요리라서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이게 해가 좀 지는 저녁 때가 돼도 낮에 엄청 날씨가 덥고 나면 뜨거운 열기가 남아있어서 부엌에 서서 식사 마련하시는 분들이 되게 오늘 너무 더운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냉고 같은 경우는 불을 쓰지 않고 만들 수 있는 요리다 보니까 덥지만 조금은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리인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만들어서 먼저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나머지 재료 원하시는 재료 손질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는 바로 만들 거기 때문에 제일 간단한 오이 미역 냉국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오이 미역 냉국에는 오이와 불린 미역 그리고 홍고추 통깨를 준비했는데 여기서 재료를 바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오 그 만들어져 있는 연두 만능 냉국에다가 원하는 냉국 재료를 넣어서 섞으면 끝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지금 채 썰어놓은 오이랑 불린 미역, 홍고추 다 넣어주셨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한테 하나 팁을 알려드리자면 보통 미역 불릴 때 어떻게 불리세요? 미역에 물 넣어서 사실 헹궈서 물을 버리고 불리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미역 같은 경우는요. 불리실 때 꼭 소금을 조금 넣으셔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구입을 하는 미역들이 보통 한 번 데쳐가지고 건조를 해서 오는 미역들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맹물에다가 불렸을 경우에는 안 그래도 한 번 맛이 빠진 미역에 맛이 더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금을 한 꼬집 넣으셔가지고 그 삼투압이 최대한 안 일어나게 그래서 유통되는 미역이 본연의 향을 최대한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소금을 넣어주셔야 된다고 해요. 물 온도는 차가운 물이나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 전혀 상관이 없으시고요. 미역 불리실 때 소금 한 꼬집 넣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민재님 말씀하시는 동안 냉국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저는 사실 오이, 수박 이런 애들 되게 좋아하는데 오이 향을 싫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제 주방에도 진짜 많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그런 오이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오이 냉국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팁을 준비하였습니다. 바로 연두 청양초인데요. 연두 청양초를 쓰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무조건 흔들어 주셔야 돼요. 꼭 흔들어서 저희가 한 두 방울 정도 넣어볼게요. 연두 청양초가 자연콩 발효액에다가 청양고추 우린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청양고추의 매콤함 향이 건미역에서 느껴질 수 있는 비릿한 향이나 오이 특유의 향을 조금 더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매운맛이 기호에 따라서 편차가 되게 큰 맛이잖아요. 그래서 매운맛을 좋아하시면 청양초유를 조금 더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음 유무에 대해서 여쭈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얼음은 시원하게 드시고 싶다고 하면 얼음 넣으셔도 상관이 없고 근데 얼음을 넣을 때 제일 주의하셔야 될 점은 얼음이 녹으면서 냉국이 싱거워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연두 1, 설탕 1, 식초 3 이 비율 기억하셔가지고 원하는 만큼 간을 조금 더 강하게 하신 다음에 얼음을 넣으시면 얼음이 녹아도 밍밍하지 않고 간이 딱 맞는 냉국을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오이 냉국 제가 한번 담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소개해 주실 냉국은 어떤 냉국이죠? 이어서 소개해 드릴 냉국은 파프리카 냉국인데요. 색색의 파프리카를 사용해서 냉국으로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알려드릴 텐데 먼저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냉국물 연두 1에 설탕 1 그리고 식초 3 물 종이컵으로 2컵을 넣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파프리카를 넣고 갈아줄게요. 오 파프리카를 넣고 간다고요? 사실 파프리카가 비타민이 되게 많은 채소여서 아이들이 잘 먹었으면 하는 엄마들이 희망하는 식재료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아이들이 잘 안 먹잖아요. 근데 냉국에 이렇게 섞어가지고 갈아준다면 색깔도 예쁘고 아이들도 되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료 보시면 파프리카는 2분의 1개만 사용을 할 건데요. 2분의 1개를 다 채를 썰어서 반은 냉국에 넣어줄 거고 반은 갈도록 할게요. 네, 지금 오이 냉국 보시고 나서 오이 말고 미역만 넣어도 되나요? 하셨는데요. 오이 향이 싫거나 오이를 못 드시는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이 없이 불린 미역만 넣어서 미역 냉국으로 즐기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핸드블렌더가 없으시다면 집에 보통 가지고 계시는 믹서기에 갈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지금 되게 좋은 아이디어 내주셨는데요. 연두를 넣은 얼음이 냉동실에 준비되어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처음에 아예 연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연두 밑국물 같은 걸 얼음으로 해놓으신 다음에 사용을 하면 녹으면서도 싱거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아이디어인데요? 네네, 너무 좋아요. 혹시 파프리카를 이렇게 걸러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파프리카 건더기가 같이 국물에 있다 보면 먹기도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또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걸러서 깔끔하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이 대신 무, 양파 괜찮냐고 하셨는데 괜찮습니다. 지금 색깔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제가 좋아하는 탄산음료 중에 그 아이와 되게 비주얼이 닮아가지고 아이들도 되게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보면은 색깔이 되게 예쁜데 위에가 약간 뿌옇게 거품 같은 게 뜨거든요. 혹시 이런 것들은 좀 더 예쁘게 보일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이렇게 거품이 많다 싶으시면은 이대로 사실 드셔도 무방하긴 하세요. 근데 좀 깔끔한 맛을 원하신다면 조금 시간이 지나도록 두신 다음에 거품이 위로 올라왔을 때 살짝 걷어내시면 더 깔끔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오늘 냉국 3종을 보여드리기로 했으니까요. 잠깐 시간에 두고 잠시 후에 거품을 제거한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고 그 사이에 다른 냉국을 한번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냉국은 바로 참외 냉국입니다. 참외 냉국, 참외 과일이잖아요. 참외 과일이죠. 심지어 얘는 껍질도 안 벗긴걸요? 네. 껍질 그대로 먹는다고요? 그대로 먹을 겁니다. 지금 참외가 제철이잖아요. 아, 네네. 해참에는 껍질 자체가 연하고 부드러워서 그냥 그대로 드셔도 굉장히 좋은 맛과 식감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썰어서 넣으시면 색도 예쁘고 또 영양소 섭취도 배가 되니까 이대로 이용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아세요, 민재님? 참외가 오이랑 같은 박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 향을 가진 냉국을 만드는데 참 좋다고 해요. 어쩐지 오이랑 비슷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씻을 때도 참외를 껍질까지 같이 먹을 거면 오이를 저희가 소금으로 비벼 씻는 것처럼 껍질을 소금으로 문질러서 씻으면 깨끗하게 껍질까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먼저 씨를 제거를 할게요. 신랑 참외농사 짓는데 오늘 가져오라고 해야겠다고. 오늘 가져오시면 오늘 야식으로도 괜찮으실 것 같고 내일 아침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외가 사실 늘 과일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냉국의 재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또한 아까 미리 준비해놓은 그 비율대로의 냉국물에 이 참외씨를 한번 내려줄 거예요. 참외씨가 포인트네요. 사실 참외에서 단맛이랑 향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이 씨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씨가 자칫하면 입에 거슬리는 식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체에 내려가지고 씨에 들어있는 향을 그리고 단맛을 이렇게 내린다면 설탕 양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거슬리는 느낌 없이 참외의 향을 충분히 풍부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채 안 쓰고 거르는 방법 없나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씨가 조금 억센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나는 평소에 참외씨 먹어도 크게 거슬리는 경우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연두 만능 냉국을 만드실 때 같이 넣고 섞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달아지지는 않을까요? 하셨는데요. 저희가 몇 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맛있어요. 네, 맛이 괜찮고 지금 맛에 대한 질문을 해주셔서 저희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클래스 시작하고 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따라해보시고 나서 알려준 대로 했던 이건 좀 싱겼던데? 아니면 이건 좀 내 입맛에 간이 강하던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 따라했더니 좀 짜요. 이렇게 또 질문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비율로 레시피를 공유를 해드릴 때 최대한 비율로 알려드리고 있고 사실 입맛이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저희가 클래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레시피들은 저희 내에서 방송을 하기 전에 팀원들끼리 같이 맛도 보고 수정도 하고 한 레시피들인데 혹시나 시청하시는 분들이 따라하시면 입에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비율만 지키셔서 양을 줄이거나 늘리셔서 내 입맛에 맞게 간을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참외 냉곡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수박 껍질로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수박 껍질 저희 빨간 거 먹고 그 다음에 그 흰 부분 남잖아요. 초록 부분 제거한 다음에 그 흰 부분도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해볼게요. 국물이 준비되면 참외는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아까 수연님이 설명해주신 것처럼 해참에다 보니 껍질이 질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반 채소 써는 것처럼 쉽게 써실 수가 있고요. 뭐 참외를 가는 아이디어도 주셨어요. 참외를 파프리카처럼 갈아서 드시면 씨 거르는 게 불편한 거를 해결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박 흰 부분 같은 경우는 당도가 없어서 아마 오이 냉곡과 비슷한 맛이 날 텐데 그 흰 부분 버리는 게 아깝거나 그걸로 반찬을 한번 해먹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도전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준비해놓은 오이와 방울토마토를 같이 넣을게요. 이렇게 잘라놓은 재료들 모두 넣으면 얘도 끝인 거죠? 끝입니다. 지금 참외냉국 안에 들어가는 참외랑 오이랑 방울토마토 이렇게 다 여름 채소들이라고 해요. 여름 채소라는 말은 여름에 먹으면 영양가도 제일 풍부하고 본연의 맛도 제일 많이 살릴 수 있는 채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름 채소들을 넣어가지고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는 별미로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얘도 예쁘게 담아주시겠어요? 예쁘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파프리카 냉국을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보시면 지금 위에 아까 그 탁했던 부분이 올라온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살짝 걷어줄 건데 빈 용기에 물을 담아서 수저를 헹구면서 걷어주시면 좀 더 깔끔하게 걷어주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참외냉국에 들어간 오이 보고 여주인 줄 알았다고 저희도 오크라라는 채소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오이를 씨를 제거하고 반달로 잘랐더니 이런 비주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이를 자르는 모양 같은 경우는 요리하시는 분이 편하시게 그리고 마음에 드시는 모양이 있으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냉국이 너무 예쁘다고 지금 저희가 레시피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려고 테스트하면서 빨간색도 해보고 주황색도 해봤는데 각 파프리카마다 되게 매력있는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깔로 선택을 하셔서 아이들이랑 같이 만들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거품을 어느 정도 걷어내셨으면 파프리카 냉국 또한 준비된 재료를 그냥 여기에 바로 넣어줄게요. 오 잘라놓은 재료를 넣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물 200ml에다가 그럼 종이컵 두 컵이죠. 물 200ml에 연두 하나, 설탕 하나, 식초 3개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 아이디어도 정말 좋으세요. 파프리카 국물에 참여를 더해도 맛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아마 그 단맛 때문에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파프리카 냉국도 완성되었습니다. 오 그러면 제가 파프리카 냉국 잠깐 예쁘게 담아볼게요. 수연이 아마 퇴근길에 좀 늦게 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연두 만능 냉국 비율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연두 만능 냉국 비율 다시 한 번 설명해드릴게요. 종이컵 한 컵 200ml 기준으로 종이컵 두 컵에 물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연두 한 숟가락 그리고 설탕 한 숟가락 식초 세 숟가락 넣어주시면 연두 만능 냉국 비율이 완성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냉국이 간을 맞추는 게 되게 어렵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알려주신 것처럼 연두 만능 냉국을 비율만 알고 있으면 어떤 재료를 선택하든 아까 댓글 주신 분들 중에서 가지 냉국에도 가능할까라고 하셨는데 이 냉국 국물 비율만 알고 계시면 평소에 먹던 가지든 콩나물이든 오이든 다 냉국으로 가능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수연님이 보여주셨던 오이 냉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 파프리카를 갈아서 만든 노란 파프리카 냉국 그리고 참고하시라고 또 저희가 주황색 파프리카로도 한 번 만들어 봤어요. 주황 파프리카 냉국도 보이고 아마 저도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되게 흥미롭게 보셨을 참외 냉국까지 이렇게 벌써 저희가 이제 한 15분 정도 지났는데 15분 만에 냉국 3가지 다 완성을 했어요. 근데 이 냉국을 반찬으로만 드시는 분들이 좀 아쉬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짜잔! 옆에 냉국을 활용할 수 있는 메뉴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은 밥에다가 하면 냉국이 미지근해서 맛이 없을 것 같고요. 어제 지어놓은 밥이나 식은 밥이 있다면 거기에 냉국 이렇게 말아서 드시면 차가운 냉국밥으로도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 오늘 제가 아이디를 기억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매 시간마다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그분? 네. 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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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계시는데 고냥면이라든지 묵 같은 걸 더하시면 시원한 다이어트 메뉴로도 한 그릇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테스트 해보니까 이 참외 냉국이 면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요? 저희가 여름에 냉면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쉽게 연두 만능 냉국만 기억을 하셔가지고 소면을 말아서 드셔도 되게 매력 있는 국수로 드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같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밥 베이스로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묵밥 베이스로 가능하실 것 같고요. 사실 그 냉국이라는 게 반찬의 일부라고만 생각했지 한 그릇 요리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잖아요. 근데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더운 날 요리하기 싫을 때 이렇게 냉국 만들어가지고 차가운 밥 한 덩이 말아서 후루루 시원하게 한 그릇 요리로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앞부분 놓치신 부분들 다시 보시려면요. 저희 인스타그램 연두코리아 IGTV 들어가시거나 유튜브 요리에센스 연두 채널 들어가시면 오늘 한 내용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저희 업로드 해주시는 분이 레시피까지 상세하게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신 부분들 있으면 다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 마무리할 거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벤트 참여 못 하신 분들 빨리 화면 캡처하셔가지고요. 연두코리아 인스타그램으로 DM 오늘 밤 12시까지 보내주시면 다섯 분 추첨해서 연두 2종 집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추천해주세요. 저희 수연 씨 여름 하면 이제 6월이니까 제대로 여름이 된 것 같거든요. 여름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지금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인 게 있는데요. 혹시 다이어트? 사실 360 시도하고 있지만 여름이면 더 간절해지는 바로 그거. 그럼요. 다이어트. 제가 맨날 친구들한테 그래요. 내가 너네들보다 더위를 받는 표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더위를 너무 많이 탄다. 그래서 여름이면 더 다이어트가 간절해지는데 다이어트 음식 하면 사람들이 되게 맛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양념도 안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선입견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연두를 활용해서 맛있고 건강한데 칼로리는 낮은 다이어트 요리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맛있게 먹고 날씬해지고 싶은 사람들 꼭 6시 반 시간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같이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하는 친구분들 계시면 소문 많이 많이 내주시고 다음 주에 조금 더 맛있게 그리고 조금 더 쉽고 건강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초현 씨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도 6시 30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